자, 반면 쪽으로 주면 찬스가 될 수 있고요. 네, 유빈 선수는 이럴 때 좀 올라와주는 게 좋은데요. 직접 때리면 어려운데요. 우리 계속 공격하는 거야. 등을 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다다! 다다! 아! 아! 아, 이게. 정확하게 찬하는 게 중요해요. 잘 때렸는데. 바다 언니 진짜 잘 뛴다. 바다 언니 체력이 그러니까. 바다 언니 잘했어! 선생님, 받아! 에이, 됐어. 자, 굴려주고요. 김승혜. 단미연, 단미연. 김혜선. 네, 단미연 맞고 벗어납니다. 공이 뺏겨도 계속 저런 플레이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승혜야, 내가. 승혜야, 들어가. 뒤에, 뒤에, 뒤에. 아, 김승혜. 빨라요, 김승혜. 자, 김민경 선수가 내려오니까 김승혜 선수가 반대로 올라가고요. 아, 이런 포지션 전환이 너무나 좋은데요. 전원 공격이에요, 전원 공격. 그렇죠. 풋살은 토탈 풋볼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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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레선! 아, 빙 중에. 김민경. 아! 김민경. 아! 김민경 선수가 이미 추진력이 붙으면 방향 설정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김민경 선수 킥이 바뀌었어요. 인사이드 킥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아깝게 얘기해 cooked. 당신도 더 덜